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네 엄마는 뭐랄까 외롭게 하는 사람이야 엄마 우리 해외여행 갈까? 눈 많이 오는 대로 너도 알다시피 여기 엄마 옛 친구가 살아 찍지마 이쁘다 유니가 들어가네 유니 유니 뭐 알아봤어? 그냥 가정집이야 근데 이제 뭐야? 여기 사는 분들은 누구? 만났어? 아저씨 유니 아났다도 대야때 아다시와 아났다도 대야때 아다시와 東 아지아에 여성들의 사랑을描기 세계 중에서 랍스토리 윤희